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 입니다. 오늘은 ON 전치사 세 번째 시간 알아볼 텐데요. 그 첫 번째 의미가 이렇습니다. 연료, 식사, 생계 이렇게 떴죠. My car runs on diesel. 내 차는 디젤 차다 이건데요. run on 할 때 on이 연료죠. 그래서 디젤이라는 연료를 먹고 운행한다. 그리고 발음이 디젤이 아니라 영어로는 diesel 이렇게 갑니다. 두 번째는 I got drunk on two beers 했죠. 나 취했다죠. I got drunk on two beers. 맥주 두 캔 먹고 취했다. 식사 뭐 술도 식사라고 본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니 역시 충분히 가능하죠. 물론 식사죠. 음식이죠. 그 다음에가 어떤 게 있냐면 신체 접촉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. She kissed me on the cheek 했죠. 자 그 여자는 나에게 뽀뽀를 했다. 키스했다 이거죠. 그런데 그 키스한 위치가 치크가 뺨이죠. 볼이죠. 볼에 키스했다. 그래서 한 번에 동시에 두 골을 키스하는 것은 불가능하죠. 그래서 치크는 단수로 쓰셔야 되고요. 사람의 신체 기관에는 더 를 붙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으로 집중 이렇게 나왔어요. 집중이라는 것은 He had his eyes on this model 했죠. 그는 그의 눈을 가졌어요. 지격합니다. 이 모델에 즉 이 모델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모델에 눈길을 주었다.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모델은 패션 모델 그런 것보다는 왜 무슨 컴퓨터든지 어떤 제품 같은 거에 모델들 있잖아요. 거기에 눈길을 주었다. 거기에 눈이 집중되었다. 이런 뜻인 거죠. My eyes are on her 했죠. 나의 눈이. 이번엔 모델이 아니라 그 여자에 집중되었다 할 때 역시 on 을 쓰게 되는 거죠. 자 focused on 우리 많이 봤을 거예요. 또 concentrate 집중하다 라고 번역하는 단어 역시 뒤에 on 을 쓰게 되거든요. 그래서 I focused on the topic 그러면 나는 그 주제에 집중했다. 그래서 오늘 on으로 이루어진 세 번째 표현은 아주 간략한 것들이지만 은근히 우리가 틀리는 것들이에요. 연료 식사 이 on 또 신체 접촉의 on 또 집중의 on 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. 자세히 반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.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on으로 이루어진 네 번째 전치사의 표현을 역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